제가 좀 떨려서 아 누구 지인을 불렀구나 병원도 같이 가면 덜 무섭거든요 아무래도 병원에 혼자 가는 것도 별로야 그렇죠 아 왔다 왔어요 빨리 잘 지냈어요? 어 누구지? 이서 전진 씨 와이프 안녕하세요 전진 뇌이서 부부입니다 제가 전진 오빠랑 방송을 되게 오래 했어요 오래 하면서 같이 끝나고 회식할 때 늘 이서 언니랑 함께 하다가 그때 친분이 쌓여서 사적으로도 보고 집에도 자주 놀러가고 아 그런 사이구나 아 둘이 친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떨리지? 어떻게 알았어? 나도 그때 진짜 떨렸거든 아 진짜요? 잘 지냈어 아 언니가 와준다고 했거든 좀 든든해 그랬더니 아니 당연하지 아 나 어떻게 나오지 언니 몇 년 전에 했었죠? 나 한 3년 전? 3년 전? 아 3년 전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요? 나 그때 진짜 떨려가지고 그 전날 잠을 좀 잘 못 자고 아 내가 잠을 못 자서 꿈을 꿨나 보다 그래 그래 깊이 못 잔거든 꿈을 꿨는데 꿈은 좋았거든 내용은 좋았거든 아 나 이 마음 알아 너무 떨렸거든 나 이거 같이 같이 하죠 아 나 떨리지? 아 난 그때 진짜 떨렸는데 난 떨렸구나 나 진짜 떨렸어 걱정이 되더라고 그 정도로 나는 떨리지 않길래 처음에 처음에 검사할 땐 괜찮은데 이게 들을 때가 아 진짜 진짜 그래 그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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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며칠 걸려 그런 느낌이었어 난 누구 여긴 어디 그치? 그런 느낌이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? 감흥이 없었어요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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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 근데 이게 들을 때 되면은 진짜 떨려 아 전혀 몰랐어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되게 아 후회도 됐었어요 후회도 됐다가 안심도 됐다가 왜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나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짧다 오늘 로또 추첨 결과 들으러 나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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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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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시는지 아 정말요 제가 너무 떨려서 언니랑 또 같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저기 소식이 있으시다고요? 곧 뭐 결혼을 제가요? 뭐 결혼을 제가요? 통문이 그렇게 퍼지는구나 아 전혀 그런 소식은 없고 아 그래요 그냥 정말 검사한 이유는 여자로 아 그렇죠 그렇죠 괜찮은지 궁금해서 맞아요 네 뭐 나이 얘기해도 되나요? 지금 만 제가 지금 84년생인데 만 나이로 39살 뭐 일단은 난소 기능이 떨어질 나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보통 이제 35세 이후가 되면 난소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번주인가요? 우리 와가지고 검사 좀 하셨잖아요 네 네 MRI 그렇죠 그렇죠 MRI를 했는데 일단은 자궁 난소의 어떤 모양이나 네 그런 거는 이제 괜찮다 이거예요 아유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이 어떤지를 이제 좀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능이 어떤지를 이제 좀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피검사로 이제 하셨는데 네 일단은 왜 그래 또 아유 정말 근데 20대로 나오셨죠 하아 20대로 나오셨죠 그러냐 우와 대박 진짜 그러니까 우와 대박 역시 가중력이 좋아 유전이 좋아 어머 어머 잘 됐다 잘 됐어 야 어떻게 20대냐 저 순간에 기분이 제일 좋을 거야 야 술 엄청 먹어도 되겠다 이제 안 돼요 이제 안 되나 더 관리해야지 축하해요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니 일단 건강해야 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럼 건강하다는 말이 제일 기분 좋은 말이야 20대로 나오셨죠 네 27살 평균 이제 수치로 나오셨습니다 오 정말요 우와 대박이다 뽕 야 진짜 그래서 일단 그 3.45 정도 수치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난소 난소기능은 좋으신 걸로 저 진짜 안 좋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다행이다 진짜 이제 우리 이선님한테도 설명드렸던 사실인데 우리 이제 이 AMH라고 난소기능검사 수치가 그러니까 20대 35세 뭐 35세 40세가 될수록 쭉 떨어지거든요 이게 네 네 네 그러면 원래 한 이 정도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1.5에서 2 사이가 돼야 돼요 네 근데 3.45가 나오시고 네 이 정도가 나오신 거죠 3.45 네 그러니까 한 20대 30대 초반 이 정도가 나왔다 이거죠 네 그래서 네 네 진짜 네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